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저의 보통 하루하루 연달아서 영상 올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짜잔! RTS2060이 오늘 전격 출시가 되었습니다 1월 15일이거든요 판매를 시작한 판매몰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거 확인하고 영상을 급히 찍어서 올리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2060이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60 같은 경우에는 2070과 동일한 튜링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든 RTX 2060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당연히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했기 때문에 레이 트래싱이라는 기능 아시죠? 빛을 좀 더 현실감 있게 꾸며주는거에요 그 기능이 포함이 되어있구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의 그래픽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 쓴 GPU 같은 경우에는 2070하고 동일한 TU10673을 사용을 했는데요 다만 그걸 그대로 넣으면 2070과 성능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을 커팅을 했어요 2304개의 SP에서 192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만큼 줄어든 만큼 성능이 하락을 하겠죠? 시스템 버스 같은 경우에도 256비트에서 192비트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비디오 메모리 용량이 줄어들면서 같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든 부분이구요 성능이 과연 어느정도 나온나가 중요하잖아요 사실 뭐 이 내용 다 중요한게 아니에요 이놈의 성능은 K4전에서 20여전 게임에서 직접적으로 테스트해서 평균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비교 대상인 1070Ti나 1070 같은 경우에는 1070은 89% 1070Ti는 100%로 잡았을 때 RTS 2060의 경우 무려 104%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1070도 이기고 1070Ti도 이기는 제품이 되는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거는 1070Ti보다 이놈의 가격이 저렴하냐 아니면 비싸냐 그게 정말 중요했었는데요 오늘 출시된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가장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제가 정리를 했었어요 만리, 컬러풀, 기가바이트, 게임워드, EMTEC, 조텍, MSI, 그리고 펠립 쭉 내려보면 갤럭시와 에브가까지 대다수 회사에서 등록을 했어요 물론 아직까지 판매를 하지 않는 제품도 있긴 하지만요 아수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등록을 했더라구요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가격들을 보면 419,000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비싼 놈은 523,000원을 포진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아시다시피 1070은 저렴한 제품도 40만원 초를 하고요 1070Ti는 50만원이 넘어가요 이 두 제품보다 1070Ti는 한 60만원 정도 하죠 이 두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된거에요 성능은 더 좋은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 앞에 영상을 보여드릴 때 1070을 넣고 비교를 한다던지 1070Ti를 넣고 견적을 냈다던지 그런 견적이나 아니면 비교를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그 영상 이제는 참조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그 제품 살 바에는 2060을 구매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소비가 될거라고 생각해요 몇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 올렸는 제품을 눌러서 링크에 들어가보면 11번가에 판매가 올라와 있어요 11번가에 판매모를 보니까 소매상이 판매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제 유통사 있죠 뭐 EMTEC이라던지 웨이코스라던지 거기서 직접적으로 소량을 판매하고 있는거더라구요 어... 지금 구매를 하시면은 오늘 구매하시면 내일 발송이 시작되구요 내일 발송하면은 17일에 날 아니면 18일날 받아보실 수 있을거에요 인기있는 제품은 이미 판매가 다 된것도 있구요 몇몇 제품은 남아있긴 하더라구요 어찌되었든 18일날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고 18일쯤 되면은 요 판매몰도 숫자가 제대로 늘어날까요 제가 영상에서 물어봤는데 18일정도면은 대부분 다 판매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몇몇 오프라인몰에서는 직접적으로 팔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들면은 컴스클럽같은 경우에는 판릿제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구요 직접가서 사셔도 되요 그래서 며칠 안으로 모든 제품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컴퓨터를 구입하시려고 구매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구매하시려고 주문 넣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영상을 보시고 1070이나 1070ti를 구매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빠르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영상 내용이 오늘은 살짝 부족할까요 단지 1070 하고 1070ti 사는 것을 말리는 영상일 뿐이거든요 그렇지만 다음번에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은 이 제품간에 전원부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기판 디자인 뭐 쿨링 성능 아니면은 사용한 부품의 그 종류 같은 것을 따로 제가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또 예 정보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채널에 오셔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신성조 물러납니다 빠이빠이 혹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